네, 사실 좀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입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인사가 부작용을 불러온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긴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당장 검찰 출신들이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부처 장 차관급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이미 6명. 보훈처장의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고 법무부 장 차관,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인물로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가운데 6명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자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많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좀 줄일 필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능력 위주로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지적들이 나오는 걸 잘 듣고 있다며 인제풀을 넓히는 걸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